불타는 장미단 무대, 앤옥과 강혜연의 케미 폭발! 왕자와 공주처럼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 뜨거운 키스? 톱7까지 박수갈채, 빨리 결혼해라는 응원!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소식에 따르면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가수인 강혜연이 한국 연예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리얼리트 TV 프로그램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강혜연의 출연이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할 덕분입니다. 그녀는 재능있는 가수 앤옥의 여자친구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커플이 함께하는 무대는 무엇보다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에 따르면 촬영날은 이 커플에게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었고, 그들의 화려한 사랑은 관객과 제작진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앤옥과 강혜연은 이미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내고 있음을 무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앤옥은 강혜연의 손을 잡고 왕자처럼 멋진 모습을 선보였고, 강혜연은 공주처럼 우아하게 나타나 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촬영 현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가수들 역시 이 커플을 칭찬하며 그들의 케미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조화와 어울림을 칭찬하며, 빨리 결혼해라는 응원까지 쏟아졌습니다. 비록 아직 결혼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들의 무대만으로도 팬들은 두 사람이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앤옥과 강혜연의 불타는 장미단 무대는 프로그램의 주목도를 한층 더 높였으며, 팬들은 이 커플이 앞으로 어떤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앞으로의 예술적 행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